캡틴, 오늘도 왔어요? 토요일에 맞섰나? 성형외과 의사라던데 아니 벌써 스무 번도 넘었을걸요? 근데 매번 퇴짜마자요 저렇게 멋진데 대체 왜 맨날 차이는지 글쎄요 저분 다음주에 또 선보러 오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? 아니 괜찮습니다 이리 주세요, 제가 해볼게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 아닌데 죄송해요 자주 오시니까 그러게요 매주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1년이 참 빠르죠? 그럼 전 남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호라고 합니다 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호라고 합니다 저기 제가 왜 계속 선을 보러 오는지 모르시죠? 소진씨 소진씨 저와 선 한번 봐주시면 안되겠습니까? 나가자 서진혜 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